부처님인 수부레께 고아사대 약선남자선녀인이 의차경중에 금강경을 그냥 흘려서 읽으면 안되요. 이 대목이 나오면 아내 부분하고 소화를 해서 단 한 대목이라도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야미치게 해요. 부처님인 수부레께 고아사대 약선남자선녀인이 이 경 가운데에 내지 수지사국의 등하야 내지사국의 등을 받아 지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면 이 복덕이 전복덕보다도 수승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의 이야기와 여기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의 실질적으로 그렇게 갖추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러눕기 때문에 전 복덕보다도 여기에 나온 것이 훨씬 수승하고 깊고 내용이 알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보는 보배를 보시하는 것은 마침내 생사를 감득할 새 실상의 보습을 못 보고 자기의 무상을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보시하는 것은 유루적인 것이지요. 서로 바라고 서로 기대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습하게 하고 국경원에 표 찍어달라고 얼마 투자했는데 신문쟁이 저놈의 새끼들이 발각난 쯤에 돈만 날리고 나는 표도 못 얻고 환장하죠. 요즘 그런 사람도 많지요. 그러니까 실상의 모습 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안 따라오지만 금관경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보배를 보시하는 것은 마침내 죽고 사는 것을 감득할 새 소의로 복 중에서 그 복은 열복. 열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한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에서 복을 짓는 것은 말하자면 탁복이고 그건 복은 복이에요. 탁복. 탁할 탁자. 탁복이고 금관경 내용을 깨달아서 금관경 얘기라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은 복 중에서 청복이죠. 탁주하고 발렌타인 한병하고 차이가 굉장하죠. 값이 탁주하고 뭐 또 아는가 하면 눈치채고 스님들도 잘 알지 뭐 탁주 한병하고 발렌타인 한병하고 바꾸겠어요. 복도 탁복하고 청복이 다 다른 겁니다. 소의 열복이 되미요. 경을 가지는 것은 마땅히 깨달음에 나아갈 새 소의로 스승함이 되미니라. 보시해가지고서 보시해가지고서 생사를 감득하미요. 경에는 또 경보시를 해가지고서 깨달음의 진리에 나아가는 것이니 이 대목의 대의는 앞에 나오는 경을 지니고 보시하고 보시를 또 물질보시되어서 얻은가고 경보시하고 차원이 들여다보는 대의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스님. 보시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삼계의 부귀의 가보를 얻으며 부귀의 가보를 얻으며 우리 스님은 울산의 우리 스님은 참 우리는 탁하지만 울산 스님은 발렌타인 같이 아주 청복인데 그런 말을 잘해요. 공부하는 처사나 공부하는 처사를 이렇게 보고 나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짓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대령으로 제대를 오고 박사를 가지고 있고 군정감을 다 지내도 만날 사기꾼 소리만 듣고 이 얘기 해보면 또 그런 소리만 해. 나하고 잘 아는 사람. 나한테 범호 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형님은 피카소를 능가한 재주가 아닌데 범호 사서 썩어서 됩니까? 그런단 말이야. 피카소를 능가한 재주가 아닌데 범호 사서 썩어내냐. 피카소를 능가하는 재주가 뭐냐. 그러니까 형님 이비야 어디 가서 중국어나 좀 해가지고 저 서구라파로 올려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러면 피카소를 능가 피카소가 형님 소리 할 것 같아요. 피카소 별거 아닙니다. 장사 좀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단련이 안 돼 있어요. 어쩌든지 밑에 공부하는 학인들도 얼굴을 부처님 모습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그놈보다 더 못났다는 생각을 갖고 사니까 그놈들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30년 애들 글을 가리키고 이렇게 살지만 사실 애들을 앉혀놓고 잘못하면 꾸중해본 적이 없어요. 덜 해온심하고는 싸워봤지만 고집이 세가지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개박살 내긴 내지만 내가 뭐 잘났다고 애들 내가 글 좀 몇 자 더 한다고 애들한테 잔세제고 세워놓고 미주화를 고주화를 해요. 미주화를 고주화를 잔설리해서 개들이 내 말을 따라하고 긍정하고 뭐 한다면 하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다 잘나고 똑똑해서 범호사 강원은 하긴 42분이지만 내가 밥 먹으면서 겹는 줄을 할 것보다 다 나고는 잘났어요. 나는 왜 그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형님은 못났지 않습니다. 종표말제고 이리 봐도 뭉텅이로 생겼고 저리 봐도 뭉텅이로 생겼고 그런데 내 생각은 안 그렇단 말이야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가서 어디에 가서 뭐 아는 소리를 하냐 실제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부암사 개먹거리 걸려서 해온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났다고 거부라고 안하고 그러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피카소보다 능가한 재주를 내가 지냈다라고 하면 그 생강냄과 동시에 이건 중생축에 들어간다. 그게 군종감체대에다가 박사에다가 뭐 해다 뭐 해다 해도 맨날 형무소로 돌아다니고 맨날 전시한다는 나한테 예미고 한 푼 없는 나보다 더 못해보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항상 그러길래 쟤는 박복 안하자. 복을 못 지어서 그래. 전생에 전생에. 전생에까지 갈 건 뭐 있습니까? 따끔만 한마디 해주시죠니까 재주가 있어서 쟤는 나를 능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 그것도 쟤 박복하고는 복인데 어쩌냐 복은 복인데 복하고 박복하고 또 복은 틀려 복이 청복하고 탁복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실천하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청복인 줄 알아요. 공자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자님의 상투수고가 그래요. 충신은 이 세상에 나만큼 한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많지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을 못 봤다. 한 번을 못 봤다. 공자님이 그거 거짓말하겠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건 인간 탁복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건 싹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만들어놨지만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거기서 눈 감지만 자식은 부처가 될라든지 조사가 될라든지 김대중이가 될라든지 영삼이가 될라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키워도 그러고 잔소리해가지고 말을 들으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지요. 차라리 잔소리해서 말을 안 들을 바에야 실상의 모습으로 무상의 모습으로 눈 감고 앉아있고 그러면 자기가 느끼면 따라오면 좋은 거 안 따라와도 좋고 그건 내산림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해요? 가서 말도 많다 내가 말이 많아. 말이 많아졌어. 네모. 감사합니다.